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좀 많이 늦었죠? 긴장하고 온다고 그랬어요. 얼른 봅시다. 제목 시누이가 죽고 없으니 나에게 대신 딸이 되어달라는 시부모 아니요. 어머님 나 안해요 그거. 절대 싫어요. 그리고 저 오늘 당신 아들이랑 이혼할거에요. 원제. 결혼 7개월차의 딸이 되라는 시부모님. 이게 참 어디다 말을 하기도 그렇고 또 그래봤자 결국 제 얼굴에 침 뱉는거라서 익명인 여기다 글 써봅니다. 보시고 꼭 좋은 부탁드려요. 저희는 지난 4월에 결혼했고 지금 현재 신혼 7개월차 신혼부부입니다. 남편과 저는 원래 오랜 친구였는데요. 어찌어찌 하다보니까 연인이 되었고 또 그렇게 3년 가까이 사귀다가 결혼까지 하게 된거에요. 사실 아직 제 나이가 28살밖에 안된 상태다 보니까 결혼이라는건 먼 얘기고 아니 아예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저와는 반대로 저희 남편은 워낙 어릴때부터 최대한 빨리 일찍 결혼하는게 꿈이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건지 연애를 하면서 약 1년정도 저를 끊임없이 계속 설득을 하더라구요. 자기야 나는 결혼 준비가 다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그게 우리 둘 다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지는 길이야. 등등등 이런 말들을 하는데 거기 넘어가서 결국 결혼을 해버린거에요. 근데 그때는 남편이 저를 너무나 많이 사랑해줬고 또 아껴주는게 느껴졌으며 저도 마찬가지죠. 그때만큼은 이 남자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했던거에요. 물론 지금은 전혀 아니지만. 그랬는데 그것도 아주 잠시였을 뿐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은 저한테 얘기도 잘 안하고 맨날 피곤하다며 귀찮다며 집에만 틀어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안해요. 그리고 가끔 제가 친구들 만나고 오면 막 툴툴거리며 잔소리만 오지게 해댔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럴거면 왜 그렇게 결혼을 하자고 상화였나. 이런 생각이 절로 생길 정도로 사람이 확 변하더라구요. 이게 뭔가 싶더라니까. 특히 제 친구들이 늘 그런 말을 했어요. 야 니들 혹시 남자 여자 바뀐거 아니냐? 농담 아니고 진담으로 이런 소리를 해댈 정도였는데 저는 그래요. 평소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성격인데 반해서 남편은 맨날 이건 틀렸어. 저게 맞아. 이게 맞다고. 등등등 본인이 아니라 저를 강제로 바꾸려고 하는 그 의지를 엄청 강하게 드러냈고 당연히 잦은 충돌이 생겼으며 점점 자주 더 크게 싸우게 됐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거의 그냥 매일 싸우다시피 지냈는데 특히 지난 8월 초에 진짜 어마어마한 큰 싸움을 하게 됐으며 이때를 기점으로 서로 말도 안 할 정도로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남이 돼버린거죠. 진짜 이게 뭔 그지같은 꼴인가 싶고 정말 안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아직 아이도 없고 더 늦기 전에 서로를 위해 이혼을 하는게 옳다는 생각을 했으며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야 우린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자. 이렇게 해요. 그랬는데 그 다음 달이죠. 두 달 전에 지난 9월 남편의 누나 즉 시노이가 엄청난 변고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틀어져 버렸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살인사건으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게 절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뭐 사고도 아니고. 너무 충격이었고 그런만큼 남편과 시부모님 모두 엄청 힘들어 하길래 일단은 이혼을 잠시 보류했어요. 그냥 이 사람들 옆에 좀 있어야겠다 이러면서 조용히 지냈는데 그런데 또 이게 갑자기 시부모님들이 두 분 다 이상한 소리를 해요. 처음엔 너무 슬프고 힘드니까 그런갑다 하고 어찌어찌 넘어갔는데 이제는 그 도가 점점 심해져요. 뭐라고 하냐면 내 딸이 죽고 없으니까 이제는 네가 우리 딸 해라. 그리고 우리들 노후는 너가 신경을 써라. 내 딸이 원래 명의 이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죽고 없으니까 공공이 네 명의를 해도 되겠냐? 그리고 전화도 자주 하고 많이 해라 많이. 내가 핸드폰 같은 걸로 뭔가를 잘 못하니까 네가 대신 주문을 해라. 등등등 원래는 형님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저더러 하래요. 물론 남편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안되거든요. 이미 남편과 멀어진 이 상황에서 당신들 불쌍한 마음에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일 뿐인데 아무리 안타까워도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참고로 저 두 분은 이미 예전에 이혼을 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같이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따로따로 만나서 위로를 하다보니 그 횟수도 그렇고 그냥 너무 부담돼요. 그러다보니 저도 힘들어서 맨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잠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편하고는 이미 지난 8월부터 대화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시간만 조용히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괴로워요. 아버님은 우울증에 걸렸고요. 어머님도 그래요. 지금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동생인 남편은 일상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제 고민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 당장 이혼해버리면 남편이랑 시부모님 안그래도 아프고 힘든 상태인데 여기서 나까지 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뭐랄까 죄책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불편한 생각이 자꾸만 들고 그런데 나를 생각하면 이 집도 진짜 못할 짓거리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일이고 이젠 집에 들어오기도 싫어서 하루하루 저 혼자 밖에서 방황을 하는 느낌이에요. 일을 하다가도 중간중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활칵 터져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야! 너 당장 이혼해도 돼! 걱정하지마! 이렇게 답을 딱 정하고 쓰는 글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그냥 나이 많고 결혼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 진지하고 또 현실적인 조언이 꼭 듣고 싶어서요. 부탁드립니다.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남편이랑 이미 끝난 사이에 뭔 남들 사정을 봐주고 앉았어? 네 인생이나 신경 써. 그냥 남편이랑 이혼할 거니까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해. 아니 쓴이 인생은 없나요? 그래 안타까운 사정은 맞는데 그렇다고 그게 님 책임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죠. 그리고 이건 누가 뭐래도 당신들 자식이 네 남편의 몫입니다. 이런 상황에 부모님들이 쓴이에게 의지하는 게 눈에 보인다면 남편이라는 사람도 마음을 바꿔서 쓴이한테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잖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잖아요. 잘 들어요. 딸 같은 자식이 되어라는 네가 아니라 네 남편한테 해야 되는 소리입니다. 님은 절대 그 집 자식이 아니에요. 그냥 며느리지 며느리 그것도 이미 끝난 며느리 3번 사람 인생은 말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본인이 행복해지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연애 시절 그렇게 사랑했다는 네 남편도 결혼하고 바로 딴 사람처럼 변해버렸는데 시부모는 오죽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누가 불쌍해서 측은해서 이런 이유로 내 인생 허투루 저당 잡히지 말고 오로지 행복한 내 인생을 위해서만 결정을 내리세요. 알량한 적에 연연치 마시고 어? 그러다 네 인생 망하는 거야. 4번 어설픈 측은지심에 속아 네 인생 갉아먹지 말고 남편이랑은 확실히 대화를 해야 될 것 같군요. 그래봤자 이혼 결심 밖인 거 없고 지금은 그저 니네 집 사정 때문에 잠시 미루고 있는 것 뿐이다. 얼마나 미뤄주면 될지 이야기해라. 그리고 네 부모 단둘이도 네가 알아서 다 하고 그거 못하겠으면 난 그냥 차단할 거야. 요런 정도랄까? 5번 그러니까 쓴이도 평생 끌고 살 자신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더 늦기 전에 냉정하게 얼른 털어버리세요. 어쩌라고 6번 부모가 자식을 잃으면 남은 자식에게 집착을 했으면 했지 이렇게 그 배우자에게 집착을 하진 않아요. 이건 그냥 애초에 자기들 아들한테는 바라지도 않았던 챙김을 딸 대신 며느리한테 요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심지어 이혼한 시부모님이라니 헐 님은 그냥 님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건 그냥 자기한테도 그 어떤 영향도 없어서 저러는 거야. 막말로 이게 이기심이든 뭐든 본인이 필요를 느꼈다면 스니를 대하는 것도 분명 달라졌을 거라고요. 근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의무도 아닌 걸 가지고 죄책감 같은 거 느낄 필요 없다고요. 전혀 단 하나도 없어. 시부모님이 말하는 게 시부모가 스니에게 말하는 건 지 아들들도 지들 아들도 할 수 있는 거고 애초에 스니는 그 딸을 대신할 수도 없는 존재 무엇보다 대신할 이유도 없는 거라고. 정신 차리세요. 7번 아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 이혼을 미루겠다라니 도대체 이게 뭔 소리입니까? 시부모 문제보다 평생 함께 할 사람이 더 문제인 거 이게 제일 큰일인 거 몰라요? 난 말고 니만 생각하세요. 너 그러다 행여나 실수로 애라도 생기면 어우 씨 끔찍하다 정말 8번 딸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아니 그런 잡다한 일 맡으라는 게 딸 취급인가? 아들이 니 남편한테 하라고 해요. 남편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 그래 안달복단 하지 말고 그냥 신경을 딱 끊어버려. 딸처럼 딸같이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고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는 말이야. 그래서 뭔데요? 남편이랑은 이미 완전히 끝났는데 시부모 불쌍하니까 며느리 말고 이제 딸이 되겠다 이건가? 니 인생 그리고 니 부모님들을 생각하세요. 탈출하라고. 10번 뭐? 딸 지금 장난합니까? 니가 먼저 살아야지. 아니 이건 또 뭔 그지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뭐? 불쌍하다고? 그게 그렇게 불쌍하면 그래 당장 이혼하고 시부모만 따로 챙기면서 살던가. 어? 처군이가 없네. 12번 나 이렇게 너무 뻔한 걸 묻는 사람들 진짜 짜증내고 고구마야. 아니 이미 마음이 다 떠났는데 뭐 어쩌라고. 설마 본인 스스로를 막 천사라고 생각하고 사는 건가? 그런 거야? 그래 그럼 평생 그렇게 등신호구처럼 살아보던가. 13번 남편을 사랑해도 이 정도로 자주 전화바라고 딸처럼 해달라는 건 못해줄 것 같은데 남편이랑 말 한마디 안 한다면서 도대체 뭘 망설이고 있어요? 지금 니가 제일 신경 써야 하고 애처롭게 봐야 하는 존재는 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쓴이 자신입니다. 14번 아니 남편이 내 편이고 엄청나게 잘을 해도 힘든 상황인데 그런데 말도 안 한다면서 지금 이걸 고민한다고? 아니 도대체 왜요? 혹시 뭐 뭔가 미련이 남아서 그러나? 아니면 남들 시선 때문에? 안 좋은 일 있는데 버린다고 욕이라도 처먹을까 싶어서 그래? 아니 그럼 뭐 어때? 그 사람들이 니 인생 대신 살아준답니까? 친자식이 남편도 나몰라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 니가 왜 그래? 그냥 저들이 알아서 하게 그냥 손 떼고 나와요. 생판 남이 그걸 왜 다 짊어지겠다는 거야? 얼른 나오라고! 웃기고 자빠졌네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하고 있는 거야 지금? 후기 추가 많은 조언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너무 힘든 마음에 글을 막 두서없이 쓰다 보니까 전달이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의이전은 다른 게 아니고 즉 저한테 뭐 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 아버님 세금 문제로 저한테 명의만 잠시 등록해놓고 그게 나중에 해결되면 다시 원래대로 이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는 것도 아니었네. 물론 이게 불법인 거 저도 잘 알고 있고 진짜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절대 안 해드릴 거예요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남편이랑 저 각방 쓴 지 이미 오래됐고 앞으로도 없어요 같이 잘 일은. 그러니 저희에게 아이가 생길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하튼 여러분이 주신 조언을 보고 이제야 좀 현실직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잘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물론 뭐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아무튼 냉정하게 말하면 내 탓은 아니잖아. 그죠? 무엇보다 그래 남편이 정말 잘하면 사람 힘들 때 버리는 거 아니라고 남편이 정말 잘하는데 버리면 배신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뭐 그것도 아니고 참 그래도 사람이 그래야 되다는데 말을 세게 하기도 어렵고 그러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